와.. 진짜.. 이빨 있다 이빨 시원한 시원 소금 소금 맛잇시켰따이 소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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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침 식사 준비됐습니다 대단한 건 아닌데? 그리크 요거트에다가 오트밀에다가 꿀입니다 잘 먹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완전 내 스타일이지 완전 맛있다 맛있게 드세요 진짜 맛있다 맛있다 맛있는데? 베이지 타를 엄청 맛있어 이것도 있다 하나, 둘, 셋 얘기하자, 나 한번 해볼게 오케이 하나, 아이쿠 좋다 너 완전 안 되네 한번 해볼게 내가 불어줄까요? 불어주고 사진을 찍어줘야지 진짜 너도 해볼래? 안 될게 진짜 tiet aquilo 자... 나, 둘 legIOUS inity 나와! 한화 ickets 나 지금 해야되겠다 내가 숨에 운명처럼 우와! 어... 이제 넌 벌레인게 널 또 널 닫고 다시 너도 왜 너가 지어 낭농만 있으면 됐네 으아아아아아아아 어... 어... 먼저 하세요 응 어어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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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이거 어... 어머... 감사합니다 어... 이게 여기 드세요 어... 감사합니다 아... 새우튀기인 거 새우깡 새우깡이에요 진짜 새우깡 리얼 직접 튀기신 거예요? 네 지금 안에서 한번 튀기고 또 밖에서도 한번 튀겨서 맛있어 맛있네 맛있어 으음 으음 진짜 맛있네 간을 안 하고 튀겨도 이렇게 나나? 그렇지 않을까? 무슨 대체가 원래 짭짤하네 응 술 한 주 닦이죠? 술 한 주 닦이죠? 짭짤해서 네 맥주만 일단 어휴 조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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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맥주만 아내분은 맥주 소주 소음 맥 응? 하하하 하하하 이러다가 하하하 하하하 맛있다 하하 하하 천천히 먹다 그리고 저희는 한 20초 이거 금방 못 먹다 하하 계속 먹게 금방 먹게 된다 이제 하하 하하 아이스크림 드세요 방금 만든 아이스크림 나왔어요 빵과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을 직접 만드시는 건가요? 지금 방금 하하 감사합니다 네 하하 우와 누나 봤어요? 누나 처음이죠? 우아 소리 들은 거 처음이죠? 하하하하 누나 우리 우아 소리 들으셨으면 우아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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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처음 성공하셨나? 하하하하 누나 알겠어요 누나 이제 술 먹어요 하하하하하하 누나 진짜 술 드세요 누나 알았어 하하하하 나 오늘 할이 끝났죠? 정작 거품만 이만큼 있고 이거 잘 따르는 사람은 하하하하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우와 우와 잘 먹었습니다 형님 이거 봐 음 음 맛있어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맛있나 음 망보네 음 음 하하하 터져야 돼 누나는 포털 포털 아니면 음 맛있나 음 맛있다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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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 맛있게 맛있게 음 음 몇 시죠? 지금 9시 반? 음 어? 뭐야 뭐야? 오오오오오 그래요? 응 어 감사합니다 자 지미체를 지미체를 넣습니다 됐죠? 땅콩버터를 한 두스푼 버무르기 전에 올리고당 올리고당을 넣어야지 이게 딱딱해지지 않습니다 윤기가 납니까? 누나 아냐? 하하하하 나요 누나 그래 나요 어 나 하하하하 이 정도면 됐어 됐다 됐다 응 미쳤다 미쳤다 응 음 빨리 응 드셔보세요 그 처음 먹는 드세요 그 처음 처음 먹는 땅콩 들어간 거 같아 맞아요 우도 땅콩을 저희가 하루 종일 갈아가지고 네 땅콩버터를 만든 거예요 살짝 10분 정도 볶고 갈기만 하면 버터가 됩니다 갈리죠? 오 어 잘 갈려 대박 우와 땅콩을 그냥 믹서기에 갈기만 하면 버터가 돼요 소금만 한 이만큼만 넣고 시간이 좀 걸려요 정말 나중에 집에서 한번 해보세요 여기 땅콩이 유명하거든요 새로운 안주를 한번 먹어봐요 땅땅 먹는 순간 땅콩 향이 땅콩 잼 버터 드셔가지고 맛있어요? 네 혹시 이거 하면 뜯어드세요? 네 다 나갔는데? 누나 우리 진짜 안 되는 게 없어 아이스크림 됐지? 새우 됐지? 그러니까 너랑 하니까 된다 누나 응 영혼의 듀어야 우리 카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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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다 카히 이epy äh 예뻐 문어 예뻐 저것도 Puerto GO 나도 사야 돼 6회 문어 6회? 응 큰 사고 칠 거야 좋아 좋아! 너무 맛있어! 너무 맛있어! 누나 오늘 성공? 느낌 좋죠? 좋아 좋아! 너 아니면 안 돼! 고소하네! 새우 남았잖아! 많이 남았어! 포털이야? 사줘야 돼, 그것도! 맛있게, 맛있게! 거기 따라줘! 됐다! 우리 누나! 이제 따라줘! 자리를 좀 마련해야 돼! 공간이 너무 없었어! 저 그럼 주모의... 권한으로 드시는 거예요! 권한으로! 아니면... 건배자이에요? 다들! 아저씨 소주 한잔 하실래요? 아니요 저는 뭐... 어제도 뭐 이거 뭐 하더니 장사 살대요? 짱 맞춰서 오셨네! 다른 거 없고 여러분들 함께 하시는 동안 늘 행복하세요! 감사합니다! 행복하세요! 행복하세요! 혹시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불러주시고요! 오늘 즐거운 밤 되세요! 감사합니다! 근데 다른 프로 보면 이렇게 가까이 안 있잖아! 밤만 차려주고 뭐 이렇게... 이거는 되게 가깝게... 너무 붙어있으니까 계속... 신기하네! 그렇게... 어차피 이 이후부터는 영상 안 나올 거야! 잠깐 나오겠지! 참가! 멀리서... 멀리서... 잠이자! 즐거운 시간! 밤새 즐거운 시간!